나의 삶을 기쁨께 맡길래 구원에 만석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도 펴 찬송하네 갈매산에서 바할의 선지자들의 의식이 아무런 응답도 없이 끝이 나자 엘리야는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재단을 수축한 다음에 엘리야는 물을 번제물과 나무 위에 가득히 부었습니다 자 33절에서 35절까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넣고 이르되 통 내세의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재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자 엘리야는요 무너진 재단을 수축한 다음에 주변에 둘레에 도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재단이 나무를 쌓고 희생재물인 송아지의 각을 떠서 그 재단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에는 백성들에게 네 개의 물통을 준비하여 그곳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 재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세 번까지 그리하라고 했어요 세 번까지 그리했더니 이 재물은 물론이고 그 재물을 태울 나무까지 물에 흠뻑 적셔지고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엘리야는 이렇게 번제물과 그 나무 위에까지 물을 가득히 붓게 했을까요? 불이 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네 개의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세 번에 걸쳐서 그 물을 붓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은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언제 물을 태우느냐 태우지 않느냐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불이 붓지 못하도록 물을 붓은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물과 불은 상극이죠 그래서 불이 나면 물로 불을 끄잖아요 그런데 왜 엘리야는 오히려 불이 붓지 못하도록 물을 흥건히 부어서 이 도랑에까지 물을 가득 차게 했을까요? 그것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것이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우는 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속임수라는 의심을 조금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시는 일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상황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가 그 번제물과 나무위에 이 물을 가득히 부었을까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번제물을 태우는 일이 우연이나 사람의 속임수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결론적으로 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죠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물을 가득히 붓도록 했던 엘리야는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했죠? 기도는 대상이 중요한데 엘리야는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죠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 36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저녁 소재 들을 때 예의로로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러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의 내용은 뭐죠? 자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겁니다 알게 하옵소서 자 뭐라고요? 알게 하옵소서 자 36절 하반제를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자 36절 하반제를 읽겠어요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37절 하반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에게 주 요하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러니까 요하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이 백성에게 요하 하나님만이 주가 되심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요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요하 하나님이 참된 주가 되심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그래서 36절 하반절에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런 말씀이었어요 엘리아 자신이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메엘리아는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자녀들 나의 부모 내 남편에게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요 굉장히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 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자 36절 우리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옐리아는 자신이 이 모든 영적 전쟁을 영적 전쟁을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이 영적 전쟁은요 지금 옐리아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있는 옐리아에게 이제 아하방에게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하방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시작은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이 재단을 쌓을 때도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살펴보지 못했지만 자신의 방식대로 아무렇게나 이 무너진 재단을 수축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게시된 그 말씀 그대로 요하의 재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옐리아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에리아는 자기가 마음대로 행동한 후에 그리고 응답을 구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멋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잖아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서도 응답만을 구한다 응답만을 응답해 주옵소서 그런데 옐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응답을 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요 엘리아는 무슨 기도를 했어요? 요하여 내게 응답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37절 우리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하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엘리아는 제단을 수축한 다음에 가만히 앉아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요하여 제단을 수축한 다음에는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요하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엘리아는요 바할의 선지자들처럼 광란의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엘리아는 바할의 선지자들처럼 자기의 몸을 자해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아의 기도는 짧았지만 간절했습니다 엘리아의 기도는 굉장히 짧은 기도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엘리아는 백성들의 마음을 토리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37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아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심을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엘리아는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바할을 향했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요아께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되돌이키다라고 하는 이 동사 이 되돌이키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시제가 과거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완료 그러니까 엘리아는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확신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말까가 아니고 내가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요아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왜 엘리아는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그가 기도했던 기도의 목적이 뭐죠? 37절 하반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 백성에게 주 요아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아의 기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뭐예요? 주 요아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엘리아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습니다 엘리아의 기도의 목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영적 전쟁을 하는 엘리아의 모든 관심은 불이 아니었어요 불 자체가 관심이었다면 엘리아는요 요아여 내게 불을 내리소서 이 재단에 불을 내리소서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아는요 물론 불이 내려야만이 이 전쟁의 승리가 이루어지지만 엘리아가 기도했던 목적은 불이 아니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승리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아가 기도했던 목적은 이 불과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왜 엘리아는 이렇게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보았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와 엘리아의 기도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많은 경우에 응답 그 자체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그 응답 그 자체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아의 기도는 그 응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엘리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자를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기도할 때에 단순히 응답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리하신 하나님이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도한다면 우리 역시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침내 엘리아가 재단을 쌓고 간절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에 마침내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3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요하의 불이 내려서 돈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 말씀 보게 되면 이에 요하의 불이 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이에 요하의 불이 내렸다 그냥 불이 내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에 요하의 불이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라는 말은 뭐하죠? 바로 엘리아의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예리아의 기도가 있었기에 요하의 불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리 재단을 수축하고 정성을 다하여 재단을 쌓았을지라도 예리아의 이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요하의 불은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재단을 수축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을지라도 예리아의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요하의 불은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하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요하의 불이 내려와서 물에 흥건히 젖어 있는 그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습니다 심지어는 그 불이 도랑의 물까지도 핥았습니다 이것은 요하의 불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결과 두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첫 번째 일이 뭐냐 그러면 백성들이 요하 그는 하나님이 싫어다라고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39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요하와 그는 하나님이 싫어다 요하와 그는 하나님이 싫어다 하니 여러분 요하의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핥게 되죠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엎드려졌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요하와 그는 하나님이 싫어다 요하와 그는 하나님이 싫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반복하여 고백을 했습니다 엘리아는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요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엘리아가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이거 아니었습니까? 요하가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 그런데 백성들이 자신들의 입술로 이제 요하와 그는 하나님이 싫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결과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4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엘리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대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아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영적 전쟁에는요 언제나 전리품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엘리아는 바알의 선지자를 잡대 그들 중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요하와 그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동안의 망설임과 두려움이 돌연 분노로 변하면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체포했습니다 바알의 신이 헛된 신인데 우리가 속았구나 요하 하나님 아니 참신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구나 여러분 그 망설임과 두려움이 분노로 변해서 도망가는 해결하지 않는 해결하지 않고 도망가는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였습니다 자 이 사실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요 아 너무 치사한 복수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사하다고 그러나 엘리아가 해계하기를 거부한 바알의 제사장들을 직결 처형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알 신의 헛됨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의 신을 노역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생각에 늘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바알의 선지자를 잡아 죽인다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바알의 신이 헛된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알의 선지자를 잡아 죽인다고 할지라도 어떤 저주나 복수가 없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만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 싫어하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머뭇거리고 두려워한다면 죽이지 못한다면 여전히 그들은 바알의 신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 죽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왜? 바알의 선지자는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헛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반역하게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게 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결코 의로우신 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바알의 선지자의 처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주 요하가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아니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마다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호나 sup 감사합니다.